다음은 섹서폰부 연주가 있겠습니다. 제목은 날마다 하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반응, 처음에는 일 녀석이었는데 고속에 낙지로 계시고 지금 우리 미래에서 못 나올 수 있는 분이 많으세요. 그러면 여기서 초보자라고 하셨어요. 초보자라고 하셨고 그런데 어제 섹서폰들에게는 이 돈이 없어서 부산에서 담당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나이가 많아서 우리를 말씀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숨만 쉬면 다 할 수 있어요. 숨만 쉬면 다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끼는요. 아끼는 200뿔짜리보다 15,000짜리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초창기에나 한 300뿔 해서 노랫불랑 충분해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. 그걸 우리한테 또 말해 주십시오. 우리 음병대 토요러도 나오고 그만마다 과연을 나오고 활력을 일치게 돼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합시다. 그래가지고 매주 활력이 없으신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배우신 분들도 나오고 나오시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진정한 초보았겠습니다. 자기 활력인데 기타를 기타로 또 섹서폰들 아주 많고 초보입니다. 아직 꿈이 아니라 탑시다. 이 분 다 미학기장이나 두 분이 함부로 섹서폰들하고 와이프는 기타를 기타 반주하였다고 덕분이라고 하십시오. 우리 섹서폰들 희망이 있습니다. 어느 부분은 1년 후에는 섹서폰들이 좀 발표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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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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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